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우리 시간 목요일에 채권 발행 일정도 나오고 화요일에는 2분기 경제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살펴보면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2분기 지나왔었던 것을 재무부 시각으로 평가를 한 건데요. 재택근무가 좀 많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여행이나 숙박이나 레스토랑 같이 서비스 부문은 약화가 되고 그리고 자동차 포함해서 내구제 쪽은 또 마찬가지로 급속히 악화가 되고 반면에 비내구제 쪽은 이렇게 내구제가 약화되고 서비스가 약화되니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거죠. 물건 사오고 집에서 먹고 뭐 이렇게 활용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선방한 부분하고 이렇게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좀 상세가 되긴 하는데 운수장비 포함해가지고 장비 투자가 급감한 면 그리고 에너지 쪽 안 좋았던 것.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았다. 그래서 많이 지표가 악화됐다. 그리고 정책 쪽을 놓고 보면 그동안에 자신들이 해왔었던 그런 재정지원이나 제로금리 대출 확대 이것은 성공적이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면서 2분기 지표가 더욱 악화가 될 것이지만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진정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지금 시각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하고 주정부하고 협력을 계속하면 향후에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도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GDP가 3%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물 건너간 얘기가 됐지만 그래도 GDP 성장이 좀 나아질 것이다.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안하다 하지만 어떤 정책으로 복구를 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 게 약간 좀 신경이 쓰였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서 미중 무역 분쟁이 불안해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했으면 불안했을 텐데 오히려 미중 무역 분쟁 쪽은 아예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2월에 나왔었던 그 보고서보다는 좀 안정적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흐름들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미국 증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부터 궁금한 게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 고용 지표도 그렇고 시장 내에서는 최악의 경우 상정한 다음에 그것보다 좀 덜 나쁘게 나오면 좀 만족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실제로 어떤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실체 있는 상승을 그리는 건지 아니면 약간 공허하게 오른다? 그러니까 언제 다시 한번 꺾일지 모르게 오르는 건지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감 두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용 지표 악화됐던 게 커버가 되니까 그냥 그만큼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지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그 관련 주들이 또 끌고 가고 있다 이 점을 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신용 지표를 보면 테드나 미국의 장단계 금리 차가 정상을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 쪽으로 또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전파가 달라고 한다면 이머징 마켓 쪽의 지표도 좀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채권 지표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EMBI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아예 이머징 마켓 채권 인덱스 자체를 지금 표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오른쪽에 까만 박스권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이 뭐냐면 위쪽이 미국 국채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이머징 마켓 국채인데 지금 올라 올라다가 꺾였다가 다시 올라 올라고 빨간 선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전 고점이 4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제 4월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고 거기서 꺾였다가 다시 이제 그걸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 두 개의 선이 좀 좁혀져야지 이머징 마켓 쪽으로 유리하게 가고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맨 위에 있는 저 파란색 선은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 국채는 제로 금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만약 저게 내려온다고 한다면 글로벌 유동성에 무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건 그냥 저기 있어야 되고 빨간 선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못 올라오고 크리티컬한 레벨로 딱 온 거죠. 전 고점에.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5월에 툭툭 치고 올라온다고 한다면 거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게 저 옆으로 또 기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저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지 않을까 저 4월 고점 부근에서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 지금 주변 환경이 그렇게 이머징 마켓 쪽이 녹록하게 흘러갈 수 있을 만큼 글로벌 유동성이 막 넘쳐 흐르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실적도 그렇고 달러 상황도 그렇고 펀더멘탈도 그렇고 좋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도 언제 또 잡음이 나올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돈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돈이 진짜 넘쳐 흘러서 그렇다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동성을 공급을 했지만 미국에서 쓰기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 말씀을 좀 이따 국채 발행 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렇다면 미국 쪽에서 경기 회복을 노린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 경기 소비자하고 경기 방어 ETF하고 비교를 하면 확실히 나타나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쪽을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뻔하게 경기 소비지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놓고 보면 맨 위가 경기 방어조 ETF거든요. 그런데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그 시작점이 2월 달입니다. 그 낙폭을 거의 다 회복한 겁니다. 지금 경기 방어조는요. 그리고 가운데가 코스피치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이 경기 소비재입니다. 그런데 경기 소비재 구성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약간 좀 틀린 게 우리나라는 자동차하고 이렇게 유통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경기 소비재가 툭툭 치고 올라가고 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IT 서비스 업체 대표적인 아마존도 포함되어 있고요. 홈데퍼도 들어있고. 그리고 또 글로벌 브랜드가 스타벅스나 타겟이나 나이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툭툭 치고 올라가고 이것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기 전에는 신고가 내던 종목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하고 비교하자니 코스피 쪽은 좀 답답하게 흘러갈 수 없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고 미국 증시가 왜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지가 여기서 파악이 되는 것이죠. 미국 그래프까지 제가 가져오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안 했는데 미국 그래프는 빠르게 지금 경기 소비재가 지난주 후반부터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기는 호텔이나 카지노까지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빨리 올라오고 있는 것은 그 경기 소비재가 회복이 되고 경기가 빨리 돌아설 것이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무부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어느 정도의 확신이 들고 있고 투자자들도 거기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주가 보면 아시듯이 사실 미국에도 자동차 주가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기 소비재 안에 자동차 주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쪽에서 경기가 이렇게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주가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0일 신고가 이번에 실적 발표 이번 주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0일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들 보면 거래소가 한 39개, 코스닥이 68개 이렇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 숫자도 너무 적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번에 플랫폼 기업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나머지 경기 관련자들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이 아무래도 힘이 없고 이머징 마켓 쪽이 전반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오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박스권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을까. 올라갈 시도는 하겠지만 쉽게 미국 차는 올라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뭔가 좋아질 법한 얘기를 확실하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대표님께서 답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반등을 위한 조건 갑자기 다다음주 된다고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별 조건이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에는 안 좋은 점 하나 그러니까 글로벌 이동성이 악화되는 거 하나하고요. 그러면 그게 완화가 될 때 우리가 또 수혜를 벌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2분기 국채 발행 물량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걸 한번 표를 보시면 미국의 분기별로 이렇게 국채 발행 증가 추이를 제가 표로 만들었는데 이게 절대치가 아니라 증가 추이인데 작년부터 좀 늘어나긴 했는데 이 막대기 높이가 별로 크지가 않는데 이번 제일 높은 게 2분기 때 국채 발행 많이 하면서 Q1을 했었기 때문에 저렇게 높은 것이거든요. 저거를 제외하고 노면 키 높이들이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맨 오른쪽에 3분기 발행 물량이 또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많이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선거 직전에요. 보통 선거 직전에 저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선거 직전에 저렇게 발행을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유동성 공급이 된다라는 뜻인데 과연 이게 국채 발행 때 FMC 회의 때 어떻게 FRB가 이제 어느 정도의 Q1을 또 추가를 할 것인지가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정되어 있는 그 물량들은 이미 다 발행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2분기 저 물량은 거의 3조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 뒤로 이제 이번 달 후반부 그리고 또 6월 달에도 많이 늘어나고 3분기에도 또 6천억 정도의 발행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급증하는 국채 발행 물량 때문에 아까 말씀 안 좋아진다라는 것은 안전자산 선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달러를 흡수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건 안 좋은 점인데 여기에 대한 후속 대책이 나오는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것입니다. 저 튜는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저게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긴 한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나중에 발목 잡을 거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고 저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 QE 때 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어떤 트럼프 정부를 위해서 발행한다라기보다는 유동성 공급 QE 정책에 따라서 저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3분기에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QE가 지속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근데 저는 아직도 걱정이 되는 게 결국 부메랑으로 증시 부담이 되는 그 시기가 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가늠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게 오늘부터 발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납입일은 15일부터고요. 근데 이제 그 증가되는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이 5월 달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발행이 되는 그런 증가 양을 따져보면 한 940억 불 되고 그다음에 5월 후반부 쪽에 한 340억 불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6월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게 2280억 불이 증가가가 되면서 총 물량이 4180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3분기 전체적으로 9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6월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월도 부담이지만 6월 가면 더 부담이기 때문에 이게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발행 일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6월 10일 FMC 회의부터 저게 발행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6월 10일에 어떤 정책적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기대감이 6월 10일 전후로 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호재성 제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저렇게 안 좋기 때문에 발행 물량이 많이 늘어나야지만 되는 저런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커버가 되려면 6월 10일 FMC 회의 때 어떠한 정책적 효위를 더 추가적으로 실시한다거나 아니면 채권 발행 물량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5월부터 중순부터 6월 초까지 나타나는 조정기간이 그리고 시장이 탄력되는 부관이 투자의 기회로 한번 활용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그림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5월, 6월 흐름들 계속해서 한번 쫓아가보도록 하죠.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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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